나 사람들이 약간 VR챈서 못나오는 일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정신차려 한배가 정신차려 한배가 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이거 보면서 지금 막 어라 생각보다 이쁜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반갑습니다 아 이거 테스팅 중이에요 지금 보이첸이랑 좀 설정해서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당황하실까 보여드리는데 본인 맞습니다 보이스 체인저에다가 예전에 마요이 설정하던 거 같이 한 거예요 소작은 잘 되는 거 같은데 옷은 아직 안 돼요 옷은 설정한 게 없어요 표정만 몇 개 나 진짜 좀 신기하긴 해 나 오늘 처음 해봤거든 바울 움직이는 것도 잘 반응하고 위아래 되고 덕터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응 되게 잘 돼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 이게 미래다 김장성망이 수출한다고 이게 내 오리지널 보이시잖아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피치를 높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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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아까 이것저것 만져보긴 했는데 여전히 약간 미묘하다고 그래야 되나 진짜 기술 발전이 엄청 무섭다니까 말이 안 돼 이게 새해 사회가 날 날 데려가질 않아 지금 나이 30,000억은 아저씨가 컴퓨터 앞에서 이 지랄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라이브겠지 이외으로 목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다 비성이라서 지금은 근데 말하는 거 잘 괜찮게 들려요? 사실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가상 케이블을 쓰는게 아니라 데스크탑 오디오로 보이스를 받으면 귀 제일 잘 들리거든 근데 그러면은 다른 방송 사운드가 아예 안 들려 하나도 못 들어 맨 처음에 독타하는 거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했다가 나 사람들 약간 VR채서 못 나오는 일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야 빨간 약 먹자 좋아 잘 되는 거 알았어 역시 빨간 약 표정을 좀 바꿀까 몇 개를 이거 지금 이거는 쓸 거 같거든 이거는 좀 웃겨서 근데 얘는 잘 안 보여고 얘는 쓸 때 좀 많을 거 같은데 얘는 체인저 키고 이제 도와주 갔어 같은 거에 좀 있고 광광 오는 건 없더라 게임할 때 이걸로 해볼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캠을 두 개를 켜야 되니까 메인 캠이랑 버츠볼 캠이랑 바꾸려면은 메인 캠을 다 꺼버려야 돼 그때그때 캠 설정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귀찮아 그래서 OBS 쪽 캠을 잡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 야 근데 이 상태로 키퍼링 하는 거 좀 편치체크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아까 기런이가 이거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형님 왜 염컷이 되셨어요 그러던데 이참에 기런이도 시키지 뭐 호래비 라이브 괜찮다 이거 다시 보기 어떻게 할까? 켜고 갈까? 그냥 연습용이었는데 못 보셨는데 아쉬울 거 같긴 하다 그래 켜놓고 가자 나 일단 가볼게요 5시니까 이제 단차 돌리고 자면 될 거 같아 가볼게 김한대 김한대 정신차려 한대가 정신차려 한대가 너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보면서 지금 막 오라 생각보다 이쁜데 이럴 생각하면 안 돼 정신창에서 산치테크가 아니라 사치테크에서 엄청 웃었네 네 가보겠습니다 빠이 매우 귀여우시네요 큰사랑 전혀 매치가 안 될 정도 공기파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예 예 예 예 예 예